이번에 갤럭시 버즈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이구요 그래서 삼성 가격은 얼마 줬더라 13만원 14만원 줬던 것 같네요 열어 보겠습니다 짜잔 엑스버즈 그래서 이걸 여기 있구요 나와라 으 으 으 으 꼬마가 되겠냐면은 아 이렇게 아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으 으 왼쪽 오른쪽이 있구요 서 이걸 키고 이걸 충전 시키고 갤럭시 에 갤럭시 폰에 어 여기 삼성 있죠 삼성 삼성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웨어러블 갤럭시 웨어러블 이라고 아이콘인데 아이콘 클릭하면은 나옵니다 이 자동 연결이 되요 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 터치패드 난 터치패드를 죽여 놨어요 죽일수도 있고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가 될 줄 알고 썼는데 샀는데 헬멧 쓰고 오토바이 운전할 때 헬멧을 쓰고 이거 끼고 통화를 하니까 하나같이 시끄럽다고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할 때는 스피커 스피커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음악 들을때나 음악 들을때나 이제 음악 들을때나 그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출력이 있어요 출력 오디오 출력 여기서 위에서 내려 오디오 출력 있는데 오디오 출력에서 내 휴대전화 에서 소리를 낼 것인지 갤럭시 버즈 에서 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통화를 할 수 있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은 음질은 엄청 좋은것 같아요 음악 듣기 음악을 가끔 듣는데 아 정말 좋더라구요 음악 듣는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네요 충전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거의 3시간 음악을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어 충전이 많이 없어져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쓰면 쓰기에는 아주 편하구요 근데 통화가 헬멧 쓰고는 통화가 어렵다 작품이 많다 음 그게 사실입니다 팩트고 음악을 듣기로는 아주 좋다 오래 들으면 또 귀가 아프다 오래 들으면 귀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밧데리가 빨리 나가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충분히 밧데리는 오래 버틴다 음질도 아주 좋다 단지 단점으로는 오래 끼고 있으면 귀가 아프다 음 그리고 핸드 오토바이 헬멧을 끼고 전화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 근데 헬멧 안 쓰고 통화를 할 때는 약간 잡음이 있지만 쓸만하다 그게 제가 갤럭시 버즈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